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기타를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지우드의 커스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지우드의 어겔 커스텀으로 커스텀한 모델이구요. 목재 스펙과 그리고 제가 좀 독특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판은요. 스위스문 알파인 스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이 참 좋고 옆에서 보면은 결이 촘촘하게 느껴지고 또 쉽게 볼 수 없는 베어플루가 자글자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쿠파는 코코볼로 목재를 사용하였구요. 제가 지우드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미 현지에서 50년 이상 건조했던 코코볼로 목재를 직접 수입하셔서 이번 기타에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의 결을 봐도 매우 상급의 코코볼로인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좋은 목재를 사용하였다는 게 기타의 사운드에도 담겨있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아주 만족감이 높았던 기타입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스펙은요. 측판을 2분의 1인치 뒷바디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OM에서 자칫하다가는 좀 울림이나 아니면 깊이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텐데 그런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V-neck을 적용하여서 맥감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V-neck이 손에 잘 감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기타는 이미 판매는 완료가 되었는데 구매자 분께서 저희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구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운드 샘플을 남겨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아멘